강원도 체육회장 선거가 이번 주 목요일 실시됩니다.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양희구 강원도 체육회장은 회원 종목 단체 지원과 시군별 체육대회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손호성 강릉시 체육회장은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 밀착형 생활체육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박진환 춘천 미래컨벤션 웨딩홀 대표는 체육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종목별 단체 대회지원금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초 강원체육발전포럼 대표는 체육회 사무처 개선과 기업체 협력을 통한 실업팀 창단 등을 약속했습니다. 도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증이지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체육회회 1년 예산은 약 250억 원에 달합니다. 도 체육회장은 예산 집행 결정권은 물론 체육회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저조합니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한데다 정책토론회 역시 일부 후보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된 상태입니다. 당장 이번 주로 선거가 다가왔지만 깜깜이 선거 우려가 높습니다. 도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데 12일까지 공약을 올리지 않은 후보도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후보자 4명의 발언을 들을 기회에도 선거 당일 뿐입니다.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데이원 336명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다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